밴쿠버 썬더버드 소속 두팀간의 게임입니다. 손자는 청팀 2번입니다. 게임 시작한지 3분, 백팀이 두 골을 넣었습니다. 백팀의 실력이 대단해 보입니다. 청팀 1골 넣어서 현재 1대3입니다. 청팀이 한 선수가 2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. 청팀 6명 중 페널티 받은 한 선수를 빼게 되면 5명이고 백팀 6명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. 승자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. 제 옆에 백팀 선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단제 스코어 청팀 100팀 2대3입니다. 청팀 100팀 5대8 선자팀이 졌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 은근님께 화기와 고마 terra Trip 후보 되죠. instance